네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와 상대팀 저건데요 완전 개저격인데 졸려라 진짜 아 왜 맨날 저격 붙이냐고 심판 아 진짜 저격만 몇 번째야 저격만 이쯤 되면은 심판이 진짜 진짜 이거는 심판이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심판 성격을 알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누구 누구 망하게끔 했는데 전문이야 내가 봤을 때 심판이 작정했어 일이나 해 아 느낌이 이거 바루스 카운터 쉬려고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저에겐 두 장의 카드가 하나 남아있죠 미드 트타도 있고 사루야 좀 있다가 회사의 사무실에서 보자 미드 트타도가 하나 남아있고 랭가 아 대놓고 진짜 울겠다는 거네 아 드럽다 진짜 아 드럽다 드러워 난 저렇게 막 뭐 물고 들어오고 이런 거 제일 싫어 진짜 그런 챔피언들은 이제 좀 글로벌 맨이 되어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허구헌 날 사냥하고 뭐 잡아먹고 이런 안 좋은 습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근데 굳이 그걸 하더라도 나는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긴 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짜증이 난다는 거죠 굳이 이거를 왜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죠 빰빰 빰빰빰 빰빠빰 빰빠배밸빰 그냥 제 미드 챔피언 꺼내버릴까 빠밤 빠바밤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애매하긴 하다 가 으흐으으으 굴 때리는데 정말 현민의 선택이에요 과하게 달콤한 향기 아 파워보이블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내가 바루스를 할거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바루스를 할거같은 느낌이라 상대팀이 바루스에 대한 대비법을 다 연구를 해온 그런 느낌이야 근데 바루스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 대책이 없구나 진짜 괜찮아 내 정글러가 키키스급 정글러야 지겠네 농담이구요 이길수 있을거에요 이길겁니다 이겨야하구요 우리 원딜이 버덕스야 서포터 하일리생 타비 비지처치 졌네요 흐하하하 원딜이 렉클래스인건 상관없어요 서포터가 옐로우스타여야돼 카싱 욕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저도 그래서 지금 파워보이블만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상 안건드리지 않습니까 편한거 하세요 따님님께서 좋아하는거 원하는거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거 원하는거 투하는거 쓰리하는거 좋구요 따님님이 저번에 룰루하셨구나 소 asking 우리 팀이 잠시만요 미드비크루인데 사거리 Then 골때리됐다bau 그냥 따님님께서 원하는거 하세요 뭐 룰루하고 싶으시면 룰루 하시고 나라 하고 싶으시면 나라 하시고 뭐 ría 하고싶으신건 뭐든하셔도 됩니다 좋구요 빡빡이 빡빡이 좋구요 흐흐 빡빡이 좋구요 아 저분 앞구르기 잘하실 것 같은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분 앞구르기 기대할게요 비지처치인 줄 알았더니 베이커였네 그쵸 룰루하면 조금 아 랭각 6렙갱만 버티면 될 것 같다 랭각 6렙갱만 버텨봅시다 빅토리야 뭐 거리 벌리고 계속 큐큐큐큐큐 하면은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내깐 내깐 내가 이겨요 좋습니다 오늘도 진행되는 한판만 즐겁게 재미지게 해보도록 하죠 아 떨린다 떨려 진짜 이번에 이길 것 같거든요 진짜 이길 것 같은 기분이라 아 더 진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 진짜 이길 것 같아가지고 어 기분이 뭔가 이상해 느낌이 약간 좀 애매한 팀 일 경우에는 그냥 아 그냥 좀 적당히 하고 즐겁게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번 팀은 웬만하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2승 찍을 것 같습니다 1승 6패에서 2승 6패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고 플라트 제 고향은 인천이지만 마음속 고향은 베를린입니다 봉주루 니코트 보세 니코트 보세 봉 봉봉 봉봉주루 봉주루 기적의 스키샷 클리네 진짜 완전 무결이다 장신구 사러 가야지 아 진짜 클린 부실골이다 쉔정글이지 우리팀 와 왜 왜 안 가다 보면 그쵸 운명을 피하는 건 겁쟁이라 하는 짓이지 지칠 실패 다 아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내꺼나 먹어야지 내꺼나 먹어야지 내꺼나 먹어야지 내꺼나 먹어야지 운명을 피하는 건 걱정은 않은 짓이지 안 돼 아 노우 이러면 안 돼요 긁었어 저분은 졌습니다 제가 긁었거든요 약오를 거야 흐흐흐흐흐 약올라서 미치겠지 이제 오늘 밤에 잠 못 잔다 진짜 아 에스퍼란자한테 스퀴샷을 긁혔어 이러면서 흐흐흐흐흐 근데 저 참치님 저번에 저랑 칼바람날락 하신 분 아닌가 어제 방송시간 조금 안될 것 같아가지고 아 진세 상병이예요 아 진세 상병이예요? 음 영천 갔다와서 1병 설정인줄 알았더니 이제 슬슬 랭간 어디 돌아다닐텐데 잠길텐데 찜-자-개 갑자기 파밍이 안되지 아까 그게 인생 파밍이었나 설마? 흐흐흐흐흐흐 안돼 지금도 인생 파밍 해야돼 이 게임이 이겨야지 얘네 근데 나쁘진 않아 그렇게 아주 못봐줄 정도는 아니야 소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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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희흐흠 바루스가? 굳이..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데.. 난 미드 바루스가 여신의 눈물 간다는 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야목 뽑아갖고 딜을 끌어온 대신 연운 따위 가지 않겠습니다 빠르게 방관템을 올려서 적의 명치를 누리죠 오케이 다 먹었어 야 지렸다 방금 거 지렸다 목표만 정해져 내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 없어 아.. 빅토르 스킬 업그레이드 하고 왔네 고독하구나 와드 스킬 업그레이드 하고 와드 와드 저는 방금 전판에 암암보드를 너무 많이 봐서 오늘은 시청자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야옹이는 더럽게 오네 진짜 아 야옹이 때리고 싶다 진짜 아 아 내 순대 순대장사 안되네 믿음이야 아 이거 탄다였다 전 열심히 피 미아피 미아피 찍었어요 저는 열심히 미아픽을 찍었는데 운명을 피하는 건 걱정이라는 짓이지 운명을 피하는 건 아씨 연웅 갈걸 이런 양상이 될 줄 몰랐는데 무조건 경기 길게 끌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어차피 집착하게 이렇게만 파밍하면은 바르츠는 후반에 포킹 딜로 그냥 다 찍어 누를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연웅 가자 지금이라도 연웅 가야돼 답이 안나온다 지금이라도 연웅을 가야 지금이라도 연웅을 가자 그냥 아 안되겠어 안되겠어 이거 지금이라도 연웅 가야지 뭐 어떡해 게임 길어질거 같은데 포그모 바르스 일단 키우는 식으로 갑시다 어쩔 수 없다 이거 답이 안나오는데 너무 초반에 많은걸 내줬어 어차피 대장군님도 있고 대장군님이 우리 이제 아오온이 되면은 그때부터 또 날뛸 수 있는거니까 나는 믿어 대장군님 믿어 누가 그거 아오온이라고 드립쳤는데 개웃기더라구요 라이즈 한타 때 아마 제칸님 마나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다큰 라이즈가 아오온이처럼 나와가지고 그거 진짜 빵 터졌는데 저 제칸님 마나가 제일 웃겼어요 인벤 마나중에 군대가 자꾸 사람을 막아놔서 그렇지 이거 와드가 반짝거리는거 보니깐 이 근처에 와드가 있다는거 같은데 빨리 벗고 빨리 벗고 쳐야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봐 이거봐 이도 뚫리겄네 그지같다 진짜 이거봐 이거봐 그지 이거봐 그지 아 긍정적으로 해약하자 미아핑 이제 안찍어도 돼 내가 먹고 커야 돼 어쩔수없어요 바루스가 커야지 아 비토르 풀업했네 무기 으아아아 진짜 앞으로 한판만 관전방송만 해야되겠어 저격이 너무 많아 이제 짜증날정도야 저격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 반전만 해야되겠어 이제 반전만 해야될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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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끔 히힛 ㄷㄷ 적당히 좀 해줘 어지간히 좀 해 니가 팝업창이야 갑자기 튀어나오게 탐캔치 위험한데 할일이 아직 안 운명을 피하는건 겁쟁을 하는 짓이지 저게 있는 사람들 진짜 잘하는게 뭔줄 알아요? 나랑할때는 개파드로 해놓고선 지금 게임할때는 드럽게 잘해 아아 아 화딱지난다 흐허허허 죽여 죽여 죽어어어 죽어어어 죽어어 죽어말이야 피에는 피값이 따르는거냐 아아 소원성치겠다 저 와드는 장수하긴하네요 그래도 야 이거 아마 내가 깔았을때 깔았다 받은거 같은데 장수하네 하긴 저기 웬만하면 안지워질 자리긴하네 보니까 하하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언 아우! 진짜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다 싫어 진짜 시청자 다 싫어 다비어 진짜 다 안놀꺼야 이제 아 랭가 진짜 닉네임 다 봤어 내가 앞으로 나랑 같이 안할꺼야 진짜 진짜 어이없는게 이사람있잖아 이사람 어제 나랑 쓰레쉬해가지고 개빵에 놓고서 여기와서 캐리해 사람 차별해 지금 사람 차별해 지금 아 아 나 지금 나루토 된 기분이야 지금 뒤통수 되게 얼얼해 할일이 아직 안끝났어 아이 불로 포기하자 씨 이거 먹을 상황이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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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래서 딜은 들어간다 딜은 들어갔는데 문제는 또와 또 또 그만오라고 좀 아 랭가 진짜 따일땐 따일더라도 써레는 치고나가죠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털리네 이틀 연속으로 털려